오늘 배울 한국어 속담은 우물한 개구리입니다. 우물, 이게 우물이죠. 옛날에는 지금처럼 수도시설이 갖추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마을마다 우물이 있었어요. 지금 우리는 참 편한 세상에서 살고 있어요. 그렇죠? 개구리, 우물 안에 개구리가 살아요. 우물 안에서 너무 행복해요. 이 우물이 개구리의 세상이에요. 이 우물 안에서 나는 너무 행복해, 만족스러워. 내가 이 세상에서, 여기 세상은 우물이겠죠. 제일 예쁘고 잘났어. 그런데 이 개구리는 우물 밖의 세상이 얼마나 넓고 광대한지를 몰라요. 자기만의 세상에 빠져 있어서 몰라요. 우물 안 개구리, 무슨 뜻인지 정리해 볼까요? 자신의 세계가 좁다는 것을 모르고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알고 있는 사람 그러니까 넓은 세상을 알지 못하는 사람 세상을 넓게 보지 못하는 사람 그래서 우물 안 개구리를 한마디로 정리를 하면 생각이나 식견이 좁은 사람을 말해요. 여기 식견은 학식과 견문을 말하는데 학식은 배워서 얻은 지식을 말하고 견문은 보고 들은 것을 말해요. 지식과 보고 들은 것이 많으면 사물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뛰어나겠죠. 그래서 그런 사람을 식견 있는 사람이라고 해요. 아무튼 생각이 넓지 못하고 식견이 좁아서 이 넓은 세상을 알지 못하는 사람을 우물 안 개구리라고 해요. 이게 첫 번째 의미예요. 이렇게 식견이 좁다 보니까 세상을 보는 눈이 넓지 않으니까 그 작은 세상에서 자기만 잘난 줄 아는 사람을 우물 안 개구리라고도 하고요. 이때는 이런 사람을 비꼬는 말로 사용해요. 비꼬는 것은 다른 사람을 놀리거나 비난하는 것을 말하죠. 이게 두 번째 의미예요. 이 두 번째 의미는 비꼬는 말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사용할 때는 좀 조심해야겠죠. 우물 안 개구리 무슨 뜻인지 같이 봤습니다. 실제 생활에서 어떻게 사용하는지 예를 들어 볼게요. 30년 동안 직장 생활만 열심히 하다가 나이 들어서 은퇴를 했어요. 보통 한국은 55세에서 65세 사이에 은퇴를 하게 되는데 사실 요즘은 65세도 정말 건강하고 활력이 넘치거든요. 아무튼 은퇴 후에 해외 자원 봉사단에 들어갔어요. 해외 봉사를 하면서 각양각색의 다양한 인종과 국적을 가진 사람들을 만나게 돼요. 세계 각지에서 모였기 때문에 사고방식, 사사, 생활양식 등 문화 차이가 많이 나요. 하지만 그들과 함께 생활하면서 예전에는 이해할 수 없었던 그래서 이상하다고 생각했던 그 문화 차이를 이해하고 인정하게 돼요. 문화적 다양성이 생기는 거죠. 문화적 차이를 인정하는 것. 나와 다르다고 해서 틀렸다, 옳지 않다가 아니라 그럴 수 있구나, 그렇구나, 이 사람들의 세상은 또 그렇구나 이렇게 차이를 이해하고 인정하는 태도를 문화적 다양성이라고 해요. 내가 그동안 우물한 개구리로 살았구나 내가 살던 세상과는 또 다른 세상, 더 넓은 세상을 보고 깨닫는 순간이네요. 내가 그동안 우물한 개구리였구나 저도 가끔 이런 걸 느낄 때가 있어요. 여러분도 그런가요? 우물한 개구리, 한 가지 더 예를 들어 볼게요. 과학 기술의 발전으로 인류의 텔레비전과 라디오가 보급되면서 사람들은 보다 넓고 다양한 세상을 볼 수 있게 되었어요. 더 나아가서 컴퓨터와 인터넷이 급속도로 발전하고 전 세계로 퍼지면서 어느 순간 우리 생활 속에 스마트폰이 자리 잡게 되었어요. 이제는 스마트폰이 없는 세상은 상상할 수가 없어요. 스마트폰을 통해서 정말 다양하고 무궁무진한 세상을 보고 있잖아요. 이제는 이러한 온라인을 활용하지 못하면 뒤처지는 세상, 우물한 개구리가 되는 세상이 되어버렸어요. 우물한 개구리가 되지 맙시다. 더 넓은 마음으로 세상을 보는 사람이 되자고요. 그럼 우리는 다음에 또 만나요.